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칠공의 법칙과 요 캐치업 혹은 캐치업 성장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요 칠공의 법칙인데요. 요 칠공의 법칙을 칠 이의 법칙이다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칠공의 법칙은 우리 저번 주에 복리이자 배웠잖아요. 복리이자 그 식을 조금 응용한 그런 내용인데 요 칠공의 법칙은 뭐냐면요. 칠십을 이자율로 나누면 그 원금이 몇 년 후에 두 배가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원금이 1억이에요. 1억인데 요 1억을 정기예금에 은행에 저축을 했을 때 그때 이자율이 만약에 10%래요. 그러면 이거의 두 배인 2억이 되면 요거 두 배 되는 거죠. 두 배. 그러면 이자율이 10%인데 이거를 계속 그냥 1년, 2년, 3년 계속 연장을 할 때 몇 년 후면은 1억에서 2억으로 원금이 두 배가 되지?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이자율의 요 10 있잖아요. 요걸로 요 70을 나눠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게 10%니까 지금 70을 10%죠. 근데 요 퍼센트 빼버리고 10에서 70을 나누면은 7이죠.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10%로 복리이자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7년 후에는 원금 1억이 거의 2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시 한번 70을 뭘로 나눠주면 이자율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금이 두 배가 되는 몇 년 후에 두 배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원금이 100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봤지만 요 우리 저번주에 봤던 요 복리 구하는 식 아닙니까? 복리 구하는 식. 그래서 이자율이 10%일 때를 보자고요. 그러면 원금이 두 배니까 100원이 얼마가 되는 두 배인 200원이 되는 어 200원이 되려면 몇 년 동안 예금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이 국어 한국쇼 이자율이 10%니까 70을 10으로 나누면 7년 후에는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두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7년 후에 70을 7으로 나누면 요 7년 후에 이자율 10%로 하면 요 원금 100원이 얼마가 된다? 요게 약 200원이 된다. 정확하게 200원이 나오진 않아요. 이 식으로 하면 200보다 조금 모자란 걸로 알고 있는데 197인가? 뭐 6인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7년 후이면 두 배가 됩니다. 자 이번에 이거 해볼까요? 이자율을 5%로 예금을 했을 때 몇 년 후에 100원이 200원으로 두 배가 될까? 라는 걸 계산하면 70을 이번에는 요 5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70을 5로 나누니까 14네. 그러면 100원을 14년 동안 예금하면 200원이 되는, 그러니까 두 배가 되는 게 14년 후에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복리식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원금 100원에다가 이자율 5% 그리고 14승 하게 되면 거의 200원이 된다는 거예요. 몇 년 후에? 14년 후에. 아셨죠? 봐봐요. 지금 5% 차이 났는데 7년이나 차이가 나요. 7년이나. 그래서 이제 요런 요 7공의 법칙이 사실 요거를 경제학에서 보통 어느 때 요거를 써먹냐면 경제성장률 있죠? 경제성장도 우리가 복리의 식으로 경제성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요. 그래서 선진국 A, A니까 USA, 아메리카? 아메리카 정도 되겠죠? 여기서 경제성장률이 2% 정도 된다고 쳐요. 연 2% 보통 선진국들이 성장률이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개도국, 대표적인 개도국 C, 어떤 나라가 된 건가요? 차이나 중국 경제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7% 정도 된다. 그래서 선진국 A국은 2%고 개도국 C는 경제성장률이 7%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두 배가 되는 거 있죠? 이 국가의 규모가 생산규모, 국민소득의 규모가 두 배가 되는 거를 우리가 7공의 법칙에서 한번 그대로 따져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2%니까 70을 2로 나누어. 그러면 35년 후에, 복리로 따지면 이 식이 나오겠죠? 그죠? 35년 후에 두 배가 되는 거야. 근데 이 C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장률이 7%죠? 그러니까 70을 7로 나눠주니까 뭐가 나요? 10년 후면은 두 배가 되는 거야. 10년 후면은. 그러니까 우리 경제학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70의 법칙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고작 몇 프로밖에 안 나는데, 5%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런데도 두 배가 되는 데는 무려 몇 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얘는 두 배가 되는데 선진국은 35년이나 걸리는데, 개발도상국은 얼마밖에 안 걸려요? 10년밖에 안 걸린다고요. 5% 차이지만 연도 차이는 무려 25년에 차이가 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성장률 1%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장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 요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보통은 이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말씀드렸지만, 개도국의 경제성장률보다 보통은 더 낮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도상국이 경제성장률이 보통 높으니까, 이렇게 경제성장을 빨리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게 될 거다. 따라잡는다가 영어로 뭐냐면 캐치업입니다. 캐치업.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다. 그 근거는 뭡니까? 성장률이 뭐예요?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성장률이 더 빠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도국이 따라잡을 것이다. 이게 경제학에서 보면은 솔로 모형이라는 경제성장 모형에서 보통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이런 캐치업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감자 찍어 먹는 케찹이 아니라 뭐라고요? 캐치업이라고 캐치업. 이러면서 우리가 캐치업 성장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경제성장률의 차이를 보고, 경제학자들이 특히 7, 80년대 쯤에 개발도상국들이 금방 선진국을 따라잡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주장과 그런 게 학설이 많이 받아들여질 뻔했었는데, 실제로 개발도상국 중에 선진국을 따라잡은 나라가 실제로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국가의 규모를 가지고 선진국을 따라잡은 나라가 거의 없어요. 한 나라만 빼고 이상한 나라 있어요. 월드컵에서 단 1승도 먹었던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4강을 간 그런 나라 있죠? 우리 대한민국 정도가 이런 캐치업 성장을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로 경제학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문기사를 읽거나, 아니면 어떤 경제 얘기가 나올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이 70의 법칙, 그 다음에 캐치업 성장, 이 두 가지 개념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밌었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